안녕하세요. 야구로우입니다. 롯데자이언츠 유격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구단 역사를 통틀어서 보더라도 유격수는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포지션 중에 하나였거든요. 롯데구단은 예나 지금이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든 해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타자를 유격수로 쓰기도 했고 트레이드 그리고 거액의 FA도 사왔으니까요. 문제는 이런 작업들이 팀에게 지속가능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4년 시즌에도 롯데 유격수 포지션은 롯데 전력 중에서 여전히 리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거든요. 기록으로 보면 롯데의 유격수 쪽은 공격도 최하위권, 수비도 최하위권입니다. 솔직히 경기 중에 유격수 쪽으로 타구가 가면 불안해서 실눈뜨고 볼 정도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롯데 팬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롯데 구단 역사의 유격수들을 다 열거할 필요도 없이 2024년 시즌 롯데 유격수 덱스 현황만 봐도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1군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대부분이 자체 생산은 아니고 팀 외부에서 데려오는 선수들이라는 것이 눈에 띕니다. 유격수 육성을 하지 못하는 팀의 난맥상이 제대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외부에서 데려온 선수들을 제외하고 보면 롯데가 영입해서 키우고 있는 유격수로는 이주찬, 이호준이 있고 전역을 앞두고 있는 한태양, 김세민까지 있습니다. 2021년 이후 2024년까지 4년간 유격수 쪽으로 뽑은 선수가 4명이 전부고요. 김세민, 이호준이 3라운드 지명으로 그나마 높은 순번의 지명을 받았을 뿐 남은 2명 중 한태양은 6라운드, 이주찬은 육성계약의 선수입니다. 그나마도 김세민과 한태양은 군대에 가 있어서 현재 팀에 없죠. 그럼 결국 지금 시점에서 롯데가 가용할 수 있는 자체 생산 유격수 자원은 이주찬과 이호준이 전부인데 팀은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볼까요? 이주찬은 시즌 15경기에 출장했었지만 크리티컬한 수비 몇 개를 저지르고 나서 5월에 2군으로 내려갔고 이후 1군에서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건 이호준이죠. 이번 시즌 총 9경기에 출장하긴 했는데 타석 숫자는 겨우 2타석이고 수비도 9이닝이 전부입니다. 팀에서는 이호준을 그냥 대주자로만 쓰고 있는 중인데 이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외부에서 데려온 선수 말고 다른 유격수는 유격수로 쓸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유격수는 포스처럼 많이 뛰면서 경험치를 쌓아야 좋은 선수가 된다는 것 야구 팬이라면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호준을 무조건 받고 키우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즌에 몇 경기만이라도 이호준에게 유격수를 맡겨가지고 경험치를 주고 선수의 가능성을 엿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롯데에게 필요한 선수 활용이 아닐까 싶은데 팀은 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은 몇 경기에서 이호준을 주전 유격수로 쓴다고 해서 이게 무리한 선수 기용이라고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텐데요. 롯데 구단 그리고 롯데 현장 코칭 스태프는 롯데의 유격수 포지션에 대해서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당최 알 수가 없네요. 결국 또 외부에서 사오려는 걸까요?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